네, 안녕하세요. 이승윤입니다. 다가오는 9월 2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 공연에 저 이승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초가을에 펼쳐질 야외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티켓 수익금 전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아동 청소년 보호 활동에 기부된다고 합니다. 콘서트도 보시고 기분 좋은 기부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에서 만나뵙겠습니다.